베스타블를 만나는 서정입니다 대기스왁! 제가 이 베스타블를 1년 체험할 때만 해도 미성년자옵나 그랬는데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네 성인이 되었고요 나도 요즘 축가 상승 중이죠? 네 다음 페이스 소개하겠습니다 갈릭 협작! 네 그리고 또 한 분 기타의 프로폴리찬! 네 이 두 분 역시 또 아주 많은 활약 중이죠? 정말? 네 정말 부러워요 네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건반치는 히브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교치현아! 정말 학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컬! 네 당균 태양이야! 네 네 네 네